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재정을 운용하는 나라라는 통계가 있단 말이죠 한국은 왜 작은 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금을 증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에 다다른 거고요 넘베오라는 글로벌 도시 물가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한국은 임대료와 에너지,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물가가 전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비싼 수준이에요 얼마 전까지 주택 가격 폭등기가 있었는데 그때 주택을 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영끌한 사람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선물 같은 게 된 거라고 저는 그냥 바라보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우리가 차례차례 선택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오히려 지금 우리의 파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과대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브로티비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죠 우리 집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아이들이 크면 결혼은 어떻게 할지 아니면 우리 사회의 지방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양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 고민들의 결론은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는 고민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김형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형선 작가님은 자살하는 대한민국 제목이 너무 강렬합니다 글자도 정말 무섭게 읽으셨는데 책의 목차들을 보면 정말 한국 사람이 돈이 없다 서울은 멋있는데 지역은 소멸된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면서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들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제목이 자살하는 대한민국 맞습니다 굉장히 좀 파격적인 제목을 제시를 하셨는데 자살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문제는 대한민국이 선택한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런 차원의 문제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기존의 한국 사회를 진단해왔던 어떤 담론들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징들을 지니고 있었냐 근본적으로 좀 누군가의 탓을 하는 경향성을 강하게 띄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령 특정 정치 세력이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구렁텅으로 빠지는 것이다 라든지 또는 뭐 특정 어떤 경제적인 계층 대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경제적인 계층이 갑질을 저질러서 사람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다 뭐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긴 한데 한국인들은 원래 좀 이기적이다 그래서 그냥 잘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담론들을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이 많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 뭐 특정한 세력이 문제라면 그들을 그냥 다 쫓아내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과연 우리의 문제 해결이 되는가 뭐 경제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의 갑질이 문제라면은 그들을 뭐 다 잘게 잘게 쪼개서 그냥 조그만한 기업이나 그런 주체로 만들면 문제 해결이 되는가 세 번 마지막으로는 한국인들이 원래 이기적이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면 한국인들이 근현대 들어서 갑자기 이기적이 된 것도 아니고 뭔 옛날부터 그랬을 것인데 그럼 왜 진즉에 망하지 않았는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들의 끝에 어떤 다다랐던 결론이 결국 우리나라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의 문제들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발전 도상에서 우리가 차례차례 선택을 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돼서 오히려 지금 우리의 파멸을 초래하고 있는 문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렇게 제목을 선택을 좀 해봤습니다 아 이게 참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얘기를 진행을 다양한 주제를 다뤄볼 건데 굉장히 좀 자극적인 제목이에요 한번 고민하게 되는 제목이 한국 사람은 과연 돈이 없는가 분명히 우리나라는 한 20년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누가 전 세계 어딜 가서 한국이 가난한 나라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는 항상 좀 돈이 부족한 이것은 좀 어디에서 좀 기인을 하는 걸까요 한국인들이 돈이 없다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돈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갈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있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반적으로 후자의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하는 국가라고 한국인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그 이유는 결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리소스의 풀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재정을 운용하는 나라라는 통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한국이 그렇게 원래 옛날에는 재정을 크게 운용했는데 지금 작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해방 이후부터 우리는 쭉 작은 재정을 운용을 해왔습니다 작은 재정을 운용을 하면서 많은 사회 인프라를 대부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해왔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그러면 세금을 증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이제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품성에 관한 얘기들이 들어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래 이의적이라서 남들을 위해서 자기 리소스를 지갑을 열지 않는다 저는 이제 이 거에 반대를 하는 쪽이고요 그럼 그 두 번째 한국인들이 과연 그래서 실제로 증세를 한다고 했을 때 낼 돈이 있기는 한가 그래서 이제 그 낼 돈이 있기는 한가의 문제를 검증을 해봤을 때 대다수의 한국인들이 실제로 자기가 먹고 사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공동체를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잉여 자원은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한국인들이 돈이 없다라는 이 명제가 조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책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돈이 없다는 것은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지금보다 더 좋은 자동차를 바꾸는 데 돈이 없다 어떤 그런 개인적인 소비의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가 이제 먹고 살고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정도의 소비를 하고 이 나라 사회 형태에 맞는 소비를 하고 난 뒤에 공동체를 좀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지출할 수 있는 잉여 재원이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느낌은 알겠는데 손에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쓸 돈은 있는데 잉여 재원이 없다 이거를 보통 책에서는 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책에서는 일단 세 가지 사이드로 분석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소비의 사이드에서 먼저 한국이 물가가 타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라는 점을 일단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넘베오라는 글로벌 도시 이제 물가 비교 사이트가 있는데 그 물가 비교 사이트에서 이제 국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임대료와 에너지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외한 모든 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비싼 수준이에요 북유럽 국가들 정도거나 그것보다 더 비싼 수준 근데 스위스나 북유럽 국가들은 땅덩어리가 작고 기후가 굉장히 혹독하고 땅이 척박한 그런 나라들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나라들보다도 우리가 식료품 물가가 비싸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 세계적인 평균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먹는 문제에서 한국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구매력을 일단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쓴다라는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는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고질적으로 지적이 되어왔던 문제인데 사교육비 문제가 있죠 그러면 한국인들이 자기 소득에서 얼마나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것도 이제 교육부의 사교육 시장 참여 통계를 조사를 해보면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납세율이 66.4% 정도가 됩니다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면세율이 33% 정도가 된다는 거죠 33%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냥 과표가 0원이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 참여율이 70%가 넘어요 근로소득세 내는 사람보다 사교육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비교하자면 그렇고 근데 이제 뭐 근로소득세를 내는 가구는 1인 가구도 있고 2인 가구도 있고 하니까 4인 가구로만 딱 좁히면은 그 비율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건조하게 숫자만 놓고 비교해볼 때 한국은 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보다 학원비를 내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각 가정별로 얼마나 이게 가처분 소득에 부담이 되는가를 이제 교육청의 사교육 시장 참여 통계를 가지고 살펴보면 4인 가구의 고등학생 자녀일 경우 거의 33% 35% 정도 그러니까 이미 가처분 소득의 3분의 1이 사교육비로 지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미 다른 나라가 돈을 많이 쓰고 이제 그 상황에서 나머지 남은 돈이 얼마든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나머지 3분의 1 정도를 이제 자녀를 위해서 지출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남은 돈 중에 본인이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뭐 퇴직연금을 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테크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본인의 생존에 위한 필수적인 비용들을 제외하고 나면 과연 우리에게 공동체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이 남아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의식이 일단 소비 사이드에서 하나가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소득의 문제가 존재합니다 한국이 노동생산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국생산성본부의 노동생산성에 대한 정의는 전체 총산업생산량을 노동투임량으로 나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생산 노동생산성인데 이 총생산 노동생산성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산업생산을 노동투임량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산업생산이 출하량을 금액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에서 출하되는 전체 재화를 금액으로 환산을 하고 그걸 노동투임량으로 나누면 평균 임금이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건 한국인들이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지가 않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에서 출발을 하냐면 사실 한국 경제를 일컬어서 한국인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가진 자원이라고는 인재밖에 없다 사람이 자원이다 사람이 자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얘기는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요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인건비밖에 없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기업이 이윤을 창출함에 있어서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가 있는 건데 한국 원자재 일단 없죠 그다음에 기술 열심히 발전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우리나라가 많은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창출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결국 사람밖에 없는 건데 기술을 혁신하는 과정상 원자재는 계속 다 수입을 해와야 되니까 원자재는 우리가 비용 적용할 수 있고 그럼 결국 남는 것은 인건비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국의 고질적인 낮은 노동 생산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득 든 생각이 낮은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원자재에서도 줄일 수 없고 기술에서도 줄일 수도 없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총생산의 경쟁력 원가 경쟁력을 높였을 때 줄이려는 것은 노동 생산성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비중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제조업 비중이 선진국 중에서는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이 대기업 위주의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 중심 국가고 아까 전에 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면 결국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는 구조가 됐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제 이거를 하청업체들한테 전가를 하죠 하청업체들한테 전가를 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은 업체 수의 99% 고용의 85%를 들고 있지만 더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그냥 대기업 밑에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에 직접 탑승해 있는 비율 즉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가 한국은 2015년 산자부 통계 기준 10%가 안 됩니다 이게 독일이 한 15% 일본이 11%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직접 탑승해서 수출 잘 안 되고 그러면 결국 부가가치가 됐든 생산량이 됐든 대기업의 생산 계획에 달려 있는 거니까 결국 거기서 또 노동 생산성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단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단에서의 문제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아까 전에는 제조업 생산성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조업 노동 생산성은 그래도 국제 비교를 해보면 한국이 그래도 너무 낮은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서비스업은 꼴찌예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성의 정의에 따르자면 서비스업이 임금이 형편없이 낮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한국이 서비스업이 노동 생산성이 낮은 거는 누군가의 탓이 아니고 한국의 서비스업 자체가 다른 나라를 봐도 생산성이 굉장히 낮은 업종에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음식 숙박업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다음에 운수 창구업 이 세 가지 업종은 국제적으로 봐도 서비스업 생산성이 되게 낮은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업종에 사실 서비스 고용이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좁은 내수시장 안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발생하는 문제가 또 좁은 내수시장 안에서 수많은 서비스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 서비스업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냐 사장이 자기 인건비를 깎아가면서 이제 물건을 팔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게 한국은 자영업자 빈곤율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많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기 월급 깎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지갑을 열어봅시다 하면 그분들이 지갑을 여는 대신에 욕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비사이드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사이드의 대부분의 노동인구가 처한 낮은 노동생산성 문제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서 결국 한국인들은 돈이 없다 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소비단의 문제도 있고 생산단의 문제도 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사교육 문제를 얘기를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교육이 문제라는 거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사교육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말 수많은 아이디어와 수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교육 문제가 좀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러온 거라고 봐야 될까요? 생산성 문제부터 이야기를 다시 좀 시작해도 될까요? 노동생산성에 노동특량을 다 곱하면 총산업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거를 명목 GDP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쨌든 한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산업생산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체 명목 GDP라는 경제적인 결과물을 개인의 입장에서는 저나 본부장님이나 월급이라는 수단으로 배분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이라는 수단으로 배분을 받으려면 그 월급을 주는 어떤 기업체에 저희가 소속이 돼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소속돼서 일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 받을 수 있는 생산성의 양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대학 입시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 루트를 결국에는 입시 제도를 아무리 수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자체가 물론 저는 과거를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너무나 오래 전부터 이제 시험 위주로 인재를 선발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도 그게 관성적으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현재 입시 체계를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에는 한국의 개인들은 너무 약하죠 가령 입시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걸 거부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 나라의 GDP를 배분받는 체계에서 아예 소외가 되니까 일각에서는 아니 근데 요즘에는 뭐 스타트업이나 대기업 CEO들도 좀 이렇게 지방대 출신 개발자 이런 분들도 많이 올라오고 스카이 출신 뭐 이렇게 CEO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임원도 마찬가지고 한데 그러면은 학벌 시대는 사실 끝난 게 아니냐 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저는 학벌을 대학의 간판으로 보지 않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산성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그 통로를 독점하는 게 누구냐를 갖고 거기에다 학벌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게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에도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스카이에서 의대로 학벌의 간판은 그냥 옮겨간 것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학벌 사회가 정말로 없어졌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사교육에 더 수많은 돈을 부어가면서 모두가 의대를 가려고 난리를 치는가를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대학 입시를 잘 봐서 스카이라는 수도권 상위 대학을 들어가면 적어도 이제 한국이 고도 성장 과정에서 그 고도 성장의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나눠먹을 수 있었던 수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 있는 루트를 독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결국 안정적으로 노동 생산성을 배분받을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어디가 있겠느냐 사람들이 찾고 찾은 끝에 201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이제 그게 의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의사밖에 그러면 결국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의대를 가게 되고 또 결국 그게 어떤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새로운 학벌이 된 거죠 한국은 언제나 사교육의 문제를 입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 공부에서 만족을 못하고 학원을 다니게 된다라는 앵글에서 바라보니까 수능을 쉽게 출제를 하는데 쉽게 출제해서 변별력 없어지면 또 반발이 생기니까 킬러 문항을 내고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또 준킬러 문항을 내고 또 킬러 문항 준킬러 문항이 10년 반복되니까 킬러 문항만 만들어내는 학원이 생겨서 어떤 학원은 정시 의대 합격자의 절반을 배출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기형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사교육비의 문제도 돌고 돌아서 보면 노동 생산성 배분의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결국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의 전체적인 사이즈는 인구가 줄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동 생산성 배분이라는 걸 갖고 내가 월급 얼마 받냐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성인가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생산성의 격차 문제로 좀 다시 되돌아가자면 한국이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입시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한 룰에 따라서 이사회 경제를 더 많이 배분을 받는다라고 주장하시는 광경 가끔 봐요 그런데 하지만 저는 그거는 굉장히 나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한국의 입시 제도에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 들인 노력에 합당한 대가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한국 경제가 불균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공짜로 더 얻어오는 몫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사실 이 공짜로 얻어오는 몫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하진 않아요 다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너무 굉장히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사실 서비스업끼리 비교를 해봐도 가령 서비스업에서 대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금융보험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서비스업에서도 업종 간의 생산성 격차가 너무 큰 거죠 그러면 사실 입시라는 제도를 이렇게 앞에 놓고 그냥 내가 여기서 성공을 하면은 뭐 한 110 내가 여기서 그냥 그저그런 결과를 거두더라도 그저그런 결과를 거두더라도 내가 다른 테크닉이 있거나 뭐 다른 역량이 있으면은 뭐 한 8, 90 뭐 이렇게 만약에 격차가 좀 작으면 작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입시에 목숨을 걸 이유까지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공을 해서 그럼 200 실패를 해서 그럼 빵 이러면 사람들은 200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빵이 되는 상황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를 했을 때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실패가 용납이 그냥 안 되는 사회 다른 나라에서도 경제적으로 훌륭한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입시에서 한 번 실패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만큼 큰 격차를 평생 가져가는 거를 강요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다소 드물다라는 게 이제 저의 문제의식이었던 거죠 이게 결국은 그 문제로 비롯해서 결국은 우리가 아까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문제 주제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인여자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안 된다 그 부분들에서 앞에서 생산의 문제 소비의 문제 같이 얘기를 좀 해주셨고 여기 사교 문제를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굉장히 고도 성장을 했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성공 공식과 왜 그 얘기에서는 괴리가 생기는지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한국 공동체가 잘 성장을 해왔다라는 측면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한국은 전후 체제의 거의 유일한 우등생이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가 전쟁도 한 번 겪었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성장을 달성한 나라는 없고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성장의 공식과 우리의 현실 간의 괴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괴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그냥 선택해왔던 것들의 부작용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하는 편이거든요 가령 양극화, 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를 봤을 때 한국은 꽤 오랫동안 계획경제 체제에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90년대 초반, 초중반까지 짰어요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려고 하다가 IMF 때문에 그대부터는 없어졌고 민간으로 많이 이항이 됐는데 정부가 계획을 짜서 기업들에게 자원을 배분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는 나라도 가라 냈으니까 나라도 돈이 없죠 나라도 돈이 없고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서 대기업들한테 능동적으로 배분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제가 책의 본문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때 한국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그때 한국의 도시공학자들 그때 한국의 행정가들, 정치가들도 다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울을 도시개발을 잘하면 서울에 집중이 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집중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960년대 초반에 윤치영 전 서울시장이 이미 한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때 다 알았어요 그때 한국을 이끌던 리더들도 다 그 문제는 알았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빌려온 돈이라는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는 그때 가장 효율이 높은 방법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래서 대기업들 위주로 자원을 나눠줄 수밖에 없었고 자원의 배분을 받은 대기업들이 주로 수출업에 종사를 했으니 역량이 없었던 중소기업들은 다 대기업 밑에 수집계열을 갖다 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라고 하면 있었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 관점에서는 한국은 조금 운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MF도 있었고 중간에 카드대란 같은 사태도 있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있었고 그래서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중후반 2010년에 오기까지 우리가 이제 중소기업의 수출 참여도 증진이라든가 또는 중소기업은 어찌됐든지 간에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들도 훌륭한 인재가 많이 필요할 건데 그 사람들은 또 임금 수준의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정부가 장려금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한다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런 정책이 도입이 되려다가 저절되고 되려다가 저절되고 이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겨우 사실 전 정권 때 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던 게 이제 종합적인 근로장려금 패키지였죠 그래도 뭐 저생산성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좀 중산층 바로 언덕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생활 수준을 올린 다음에 원래는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을 해서 근로소수의 면세로 낮추려고 했을 거예요 한국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권자들은 이제 하지만 뭐 중간에 정권이 바뀌어서 엎어진 부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대외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특성상 이제 그런 정책들이 도입되려다가 좌절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우리가 경제발전 도상에서 선택을 해왔던 것들의 결과가 사실 지금 그 부작용들이 몰아서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제발전 과정들을 부정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왔던 선택들이 이제는 우리 목을 젤 수도 있음을 직시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 주셨던 계획경제부터 시작돼서 사교까지 오는 그 과정들은 어쩌면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겪었던 일이고 그 문제의식도 분명 있었단 말이에요 대기업 중심 그러니까 재벌개혁하자고 그러고 대학도 제도도 개선해보자고 그러고 그런 건데 지금 시점에 오히려 그런 역동성이 확 떨어지게 된 아까 김 작가님 표현으로는 이게 좀 몰려서 왔다라고 했을 때 몰려왔다라는 것이 왜 지금으로 봐야 될까요?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은 사람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징후는 대략 10년 정도 전부터 나타났다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N4세대라는 말이 청년들이 이거저거 다 포기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N4세대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지를 조금 되짚어보면 2010년대 초반부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 초반에 3포세대라는 말이 맨 처음 나왔고 그게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서 5포, 7포까지 갔으니까 다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냥 다 포기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때 2010년대 초반에 20대 청년들이 결혼, 취업, 출산 포기한다라는 얘기가 2010년 11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출산율이 2015, 2016부터 급전직하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실기를 했죠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지금 출산율이 1. 후반 명대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서구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프라임타임 기자회견으로 우리나라 출산이 이대로 안 된다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초반에 이미 1.3명이면 거의 일본이랑 비슷한 수준이었고 이제 그게 2019년에 1명대가 깨졌던 건데 사실 그때 실기를 했던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그냥 단순히 취업이 안 돼서 또는 뭐 소득이 부족해서라는 문제로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떤 조치들을 취했냐 청년 정치가 그때부터 좀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이런 저런 지원금을 본격적으로 쥐어준 것도 2010년대 초반 정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 모두가 체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어쨌든 출산율 자체는 거의 0.7명대까지 떨어져 버렸으니까요 이제 그거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때 청년들이 처한 어떤 문제를 정책의사 결정권자들이 조금 잘못된 앵글로 바라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청년들이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없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을 하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근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소득이 아니었던 거죠 그때부터 이미 그럼 뭡니까 소득이 아니면 저는 이제 그거를 본문의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어떻게 해설을 했냐면 결국 소득의 관점이 아니라 결국 자산의 관점에서 그때부터 봤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어떤 의미죠? 그게 자산의 관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 역동성의 하락이라는 것을 낮아진 출산율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제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낮아진 출산율은 결국 결혼을 안 해서 발생한 일인 거면 결국 논리적으로 봤을 때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부터 우리는 접근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정책의사 결정권자들은 청년이 취업을 못해서 소득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을 할 때 높은 소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많은 재산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소득이라는 건 플로우고 자산이라는 건 스톡이니까 이게 소득이 결국 쌓여서 자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갖고 자산을 사서 거기서 캐시플로우를 만들거나 그래서 저는 소득이나 자산이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거를 이제 꼭 구분하셨던 이유가 뭔가가 좀 궁금해요 저는 결혼을 할 때는 소득보다 재산이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만 겪는 문제이긴 해요 이거는 한국만 겪는 문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해외가 외국이 더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한국은 유독 결혼을 할 때 목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월세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이제 좀 약간의 주거 트렌드는 바뀌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은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억 단위 이상의 목돈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나라였잖아요 나라였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전에 잘 말씀을 해주신 게 소득은 플로우고 자산은 스톡이니까 소득이 쌓이면 자산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좀 20대 30대 청년들에게는 사실 요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렇죠 아직 안 쓰였으니까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재산 규모가 되거든요 사실 이거를 뒷받침하는 그 자료가 이제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이제 나왔었는데 실제로 2020년대 2023년이었나 들어서 그 이제 한국도 얼마 전까지 주택 가격 폭등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주택을 산 사람들 중에 정말로 영끌한 사람 4%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일단 40% 좀 안 되게는 부모의 지원금이 1억 5천 이상이거나 아니면 본인 돈으로 DSR 빵 만들어서 그냥 냈다인데 사실 한국이 스타트업 붐도 있었고 코인 붐도 있었다라고는 하지만 서울의 주택을 샀을 때 0%의 DSR을 가져간 모든 2030이 다 사업소득이나 코인소득으로 집을 샀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청년들이 일하는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그 플로우가 쌓일 만한 시간은 당연히 안 됐을 거고 결혼하는 시점에 집이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상속이 아니고서는 부모의 영례한 증여를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영끌 4%와 부모 찬스 40%를 한 나머지 사람들도 사실 부모 찬스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왜냐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자기 돈이든 부모 돈이든 DSR 비중을 꽉 채우지 않았다는 거는 이제 그 수도권 주택 가격과 청년들의 소득 규모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부모 재산의 도움을 안 받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결혼이 사치품인 이유는 결혼 예물이랑 똑같은 거예요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는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선물 같은 게 된 거라고 저는 그냥 바라보고 있거든요 부모 도움을 받지 않은 결혼은 결혼도 아니냐라고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높은 노동 생산성을 수취할 수 있는 서울 또는 수도권에서 편하게 출퇴근할 수 있고 거기 있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한테는 결혼은 일종의 부모가 주는 예물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포기하게 되거나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포기하게 되죠 사실 출산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리고 농촌 공동체가 해체가 되면서 유가가 원래는 마을에서 다 같이 하다가 그냥 한 가정의 대문 안쪽 문제로 우리가 그냥 국한되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을 조금이라도 더 하면서 유가를 하려면 결국 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존재는 사실 한국에서는 너무 필수적인 것이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조금 시장바닥 얘기 같긴 합니다만 조부모 외조부모가 그렇게 열심히 유가를 해주신 데 또 자녀가 이렇게 봉투 좀 드리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제적인 여건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사실 출산은 기회비용이 더 크다라는 거죠 사실 그냥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그냥 중위소득 정도를 수령을 하면서 전세를 사는 사람의 경우에는 3년, 4년 계약갱이 처음으로 끝나면 이사 가야 되는데 또는 이사도 가야 되고 지난달보다 배값은 더 많이 오르고 부모님 애를 낳으라고 하는데 낳으면 엄마가 왜 봐줄 거냐 뭐 부터 시작해서 그런 고민들을 하느니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게 그분들이 인생에는 훨씬 행복한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출산은 더 큰 사치품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약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큰 데서 점점 작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출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것도 있고 좀 지역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그 서울 중심의 어떤 그 지형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부분들 이 지역 균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물음이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역 균형 발전이 만명 통착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방법이 마땅찮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진짜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승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정말 정부에서 시원하게 그냥 여기 일로 이전해서 고용 창출하면 상속세 아예 면세 그냥 너 니 손 뭐 고손 현손 한 10대까지 그냥 상속세 면세 그 대신에 너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는 순간 이제 추징금 다 털어내야 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가 아니면 기업 이전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 근데 어려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전해야 대학교 클러스터도 살아나고 그럼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인구가 늘어나면 뭐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뭐 지역 토호 이런 사람들의 영향도 줄어들고 그런데 사실 방법을 쓰기가 좀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우리가 지역 균형을 도모를 그냥 안 하고 서울 위주 그냥 지금처럼 수도권으로 쭉 갈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수도권에 모두가 몰려 살아요 가령 2070년쯤 되면 한국 인구가 3천만 정도까지 감소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수도권은 2,500만만 살 거예요 지방에 한 500만명 살고 그러면은 집적도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사실 지금보다 그렇죠 그러면은 수도권의 거주 비용은 더 올라갈 거고 수도권 인프라 비용은 더 올라갈 건데 그러면 그때 그 청구서는 누구한테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가 그게 언젠가는 누군가한테 그 비용을 배분을 해야 하는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경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가 제 얘기이고 만약에 수도권에 계속 그렇게 간다 그냥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이 그렇게까지 악독하고 나쁜 방법이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해야 하던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차피 지금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다들 수도권에 오려고 하고 기업들도 수도권에 있고 뭐 사실 저나 이제 저희 고원 본부장님이나 저희가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사회 배울 때는 구미 반도체라고 했잖아요 요새 누가 구미에서 반도체를 찍습니까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랑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계속 수도권 경쟁은 심해질 거고 입시 문제 해결 안 될 거고 왜냐하면 지방 대학 다 망하고 수도권 대학만 있을 거니까 그럼 그 남은 티켓에 대한 경쟁은 더 심해질 거고 그냥 뭐 입시 경쟁에 탈락한 사람 적당히 배제해 가면서 지금처럼 가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지역 균형의 문제는 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지역 균형의 문제는 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자녀가 됐든 그 자녀의 자녀가 됐든 그 사람들이 미래에 맞닥뜨릴 수 있는 너무 거대한 청구서를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지역 균형을 도모해보자는 쪽에 좀 더 가까운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걸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은 사실 하던 대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한국은행이 몇 달 전에 저출산 대책 관련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저출산을 해결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최우선순위에 위치해 있다 지역 문제도 참 중요한 문제죠 아까 김 작가님 말씀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지방 사람들을 위해서 지방균형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청구 비용을 좀 낮추기 위한 것이다 라는 측면은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얘기 시작할 때 우리 사회의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정말 100명을 데려다 놓으면 100명 1000명까지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근데 김 작가님 아까 처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사회가 공동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잉여자원이 많이 부족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책을 쓰시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을 건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약간 잉여자원 얘기하시는 거면은 약간 돈의 문제로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지금까지 사람을 갈아서 틀어막아 왔으니 앞으로는 돈을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앞에서 쭉 분석한 현상의 내용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은 추가적으로 지출할 자원이 없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세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증세는 할 수 없고 시기상조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선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들이 하나의 순환참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참조에 한 군데를 건드리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다른 데를 건드리면 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거라서 하나의 해결책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책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조금 잘못된 앵글로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한국의 각자소생의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원래 각자소생의 나라였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왜 원래 각자소생의 나라였냐면 정부가 균등한 품질의 사회 인프라 서비스를 대중교통과 전력소도 이외에는 딱히 국민들한테 제공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원래 정말로 유모차 하나를 사더라도 그거를 자기가 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또 남들과 그런 쓸데없는 것마저도 경쟁을 해가면서 고생을 했었어야 됐고 저는 그렇게 국가가 시민들을 굉장히 오래 방치한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저는 맘카페 같은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육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고 정보는 없어요 그럼 불안하죠 나라에서는 뭐 요새는 지원금을 많이 준다는데 사실 돈을 주는 거죠 뭐 선택할 수는 굉장히 많은데 나는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적 공동체를 구성해서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탄생을 한 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각종 커뮤니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정부가 이런 지금까지 개개인들에게 너무 많이 맡겨져 있었던 그런 선택과 책임을 정부가 하나씩 회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인 즉슨 지금 0.9% 정도인 것밖에 안 되는 뭐 국공립 직영 어린이집 비율을 가령 95%까지 늘린다 같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국공립 직영 어린이집 비율이 95%가 되면 사람들은 선택할 필요가 없이 그냥 집에서 가까운 데로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다시 돈이 필요하다는 문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전에 증세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진부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그냥 과감하게 정부 부채 늘리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재정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해외 투자가 많은데 국채를 늘려서 그 국채가 요구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인플레이션 시대가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환율도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 부채를 막 늘리면 안 된다 나중에 연금 적자나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조금 이제 제 견해를 말씀드려보자면 정부 부채가 두 가지 종류로 구성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좀 먼저 짚고 싶거든요 적자성 부채가 있고 금융성 부채가 있어요 그런데 적자성 부채는 말 그대로 세금이나 그런 거로 충당을 해서 갚아야 되는 돈이고 금융성 부채는 돈을 빌려놓긴 했는데 그걸 우리가 외환으로 환전해놓고 아무 할 것도 그냥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인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이 두 개를 합쳐놓으면 국가 부채가 2024년 기준 재정 추계로 53% 정도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GDP 대비? 네 GDP 대비 5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적자성 부채만 떼내면 그 비율이 많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성 부채 정도의 재정 여력은 저는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국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 한국은 개인의 국채 투자가 쉽지가 않거든요 펀드 또는 국민연금으로만 투자가 되죠 뭐 인퇴를 이미 많이 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 그 다음에 50대, 86세대, X세대까지 이제 그들이 축적한 자산을 저는 국채 매수로 유도를 하자는 거예요 국채 매수로 유도를 하자는 거고 이제 뭐 이 정책은 이미 일본에서 한 번 시행이 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개인의 국채 매수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이랑 영국도 한국보다 개인의 국채 매수 비중이 높죠 이제 그렇게 유도를 하자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서 정부가 일단 재원을 마련해 놓자가 일단 1단계인데 이제 1단계의 두 번째 챌린지가 바로 요구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미국 주식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과거에 이제 투자업을 좀 해봐서 저도 이제 느끼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평균적인 리스크 캐피시티에 반해서 미국 주식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이 다 미국 주식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 존재하는 자산가나 투자들을 쭉 그냥 깔아놓고 우리가 봤을 때는 재산이 되게 많으신데 전재산을 그냥 예금이랑 보험에 놓고 그냥 쭉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능동적이지가 않으신 거죠 자기 리스크를 관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을 정부에서 저는 유도를 한다면 사실 얼마든지 저는 개인의 리스크 레벨에 따라서 이제 개인의 국채 매수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구 수익률 차원에서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은 대개 약간 투자를 승패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투자는 기본적으로 승패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체 생애 주기에서 봤을 때 내가 자산을 축적할 수 있을 때 얼만큼 하고 쓸 수 있을 때 그것을 얼만큼 나눠 쓸 것인가가 전반적으로 인생을 구성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충분히 뭐 그분들은 투자처를 못 찾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뭐 그래도 한국이 썩어도 준 채라고 GDP가 세계 10위권인데 이제 그런 나라의 국채가 과연 자국민들한테까지 매력이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2단계고 그 2단계까지가 달성이 됐으면 생산성 차원에서 먼저 불균형을 해결을 좀 해야 되겠죠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글로벌 밸류체인에 태우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일단 수출 바우처, 수출 지원 사업 다 좋으면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인건비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생산성의 레벨을 어느 정도 평준화 시키고 식료품 물가가 해결이 되면 좋겠죠 네, 식료품 물가가 해결이 되면 증세는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을 해서 이제 근로소득세 면세율을 10% 미만까지 낮추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이걸로 저희 다음 다음 정도의 세대가 먹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공동체를 개혁해서 출산율이 갑자기 다시 올라가 버리면 지금 0.6명대 세대는 출산율 2명대 세대의 노인들이 있고 출산율 2명대 세대의 자식들이 있으면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인구 피라밋을 바꿔가는 방향으로 공동체가 생존을 좀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가 멀리 왔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봤어요 알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책 쓰시면서 대한민국 사회에다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목은 굉장히 부정적인 책인데 저는 그래도 어찌 됐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수정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마지막에는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맞닥뜨린 모순들이 되게 많습니다 경제력을 배분하는 룰에 있어서 시험에 너무 집중을 해서 투명한 제도를 공정한 제도와 같은 걸로 잘못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됐든 각각의 개개인이 됐든 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없으니 정말로 한번 좀 공동체를 바꿔보자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실 때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또 많은 걸 바꿔왔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거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언젠가는 저는 발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언젠가는이라고 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좀 시급하긴 합니다 0.7명이라는 저출산의 문제 그리고 사실 0.7이라는 저출산의 숫자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지만 이 숫자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 사회의 정말 다양한 문제들에서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오늘 이야기에 많은 공감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 다음 편에서는 자살할 뻔한 대한민국 이렇게 하지만 살아났다 삶의 희망을 얻고 다른 나라들한테 우리 애 낫대는 말이야 자살할 뻔한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극복해서 잘 살고 있어라는 모습을 언젠가 또 한번 책으로 지필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김현성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